6평이 끝났습니다. 등급이 처참하고 현장의 분위기가 싸늘. 말했잖아요. 6평 끝나고 기분 좋은 사람 많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빵야. 누가 이 사진보고 갑옷기화장 했다고. 내가 언제 갑옷기화장 했냐. 내가 진짜 현장에서도 말했지만 두고 봐. 내가 기어이 내가 갑옷기화장하고 캐스터 한번 찍는다.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찍어보겠어요. 눈 막 이만하게 해가지고. 빵. 여러분 6평 등급별 맞춤형 처방전은요. 여러분들 6평의 등급에 따라 제가 이제 커리가 많이 있죠. 강의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 이제 12월에 오픈시켰던 삼삼한 개념 생윤윤사 짤강. 그 다음에 메인커리는 이제 잘생긴 개념 한 다음에 잘로는 기출미수 특분석에서 수특분석하면서 진짜 생윤수 특분석, 진짜 윤리와 사상 수특분석, 진생수, 진리모. 각각의 특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면 이거는 복습형 컨텐츠 또는 등급이 낮은 학생들이 개념을 잘 확립할 수 있는 짤강. 이건 본격적인 진정한 개념 강좌. 그 다음에 이건 기추를 보는 눈과 심화 개념. 수특본문과 자료분석. 진생수와 진리모는 수특본문, 날개용어, 해설지, 그리고 문제 뭐 봐야 되는지 변형문화까지. 진생수, 진리수, 수특을 완벽히 분석한 거. 16강으로 끝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 수능 직전에 생윤 아무것도 안 했다. 복습하고 싶다. 이건 6시간으로 끝내는 생윤이에요. 생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메인커리가 잘생긴 윤리, 잘로는 기출미수 특분석, 잘자잘 완벽 정리. 여기서 이제 심화 개념, 수특, 수안, 기출 모든 것 정리.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진생모, 진리모 있죠. 진짜 생윤모의고사, 진짜 윤리와 사상 모의고사. 10회짜리. 평가원 대비로 6평과 9평 대비로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 있고.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 진생모, 진리모. 그리고 마지막 이제 파이널 12회 모의고사가 있죠. 여기서는 마지막 최종 연계규제 점검 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라고 엄청 물어보셔서 첫 번째, 6평 1등급이다. 유지해야겠어. 라는 사람들 당연히 6평 때 자신감 갖고 있으니까 잘생긴 개념 강의 스킵 하시고 삼삼한 개념, 시간 있다면 이렇게 짜투리 시간대 여러분들, 선배들, 친구들 이렇게 밥 먹다가, 버스 타다가, 똥 싸다가 본다고 하던데 그때 들으시고 핵심은요. 1등급을 확실히 유지하면서 만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분들은 잘로는 기출 만약에 안 봤다면 필수입니다. 필수. 6평 1등급 받아서 자만하지마. 9평 때 미끄러져. 이번 6평 등급컷 낮은 거 보고 얼마나 많은 N수생 분들이 다시 달라붙는데 이과에서도 온다니까 지금. 봐봐. 과탐하다가 과탐 하나 포기하고 문과로 놔. 사탐으로. 사탐 두 개 하다가 포기하고 과탐 가는 애 없어요. 어? 나 생윤하고 윤사하다가 윤사 안 하고 지구과학 해야지. 화학해야지. 말도 안 돼. 잘로는 기출 꼭 필수입니다. 생윤이든 윤사든. 거기에서 내가 문제 풀어주는 게 아니고 기출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보여준다 했잖아. 이번 6평에도 문제를 볼 때 정략용은 기호가 태아붙어 있었던 건지 생윤에서 노직이 말한 소유물은 중립적 개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거 모르면 들어. 달로는 기출 필수. 잘자자 완벽 정리 당연히 필수. 문제 풀 시간이 부족하다면 진생모 진리모 정도는 스킵할 수 있겠지만 내 욕심 같아서 정말 만점 갈려면 이거 다 풀어야 돼요. 파이널 생윤 윤사 10위에 10회. 22회는 풀어봐야지. 그리고 우리 연구실 모교사 말했잖아. 자신 있게 딱 봤을 때 낯선 느낌.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은 그게 평가원 대비 연습이에요. 그래서 6평 1등급 자만하지 말고 국병 때 잘 보겠지 분명히 미끄러진다. 잘로는 기출 필수. 개념 강의는 스킵하더라도. 잘자자 완벽 정리 꼭 듣고 나서 파이널 모 필수. 진생모 진리모 필수. 6평 두 번째 2등급이다. 1등급 45점 이상. 2등급 40점. 갭이 커. 뭔가 문제가 있어 지금. 그래서 2등급 분들은 생윤 윤사하실 때 잘생긴 개념이 부족해서 그래요. 개념을 취사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취사선택하냐. 생윤부터. 생윤은 잘생긴 개념에 등장하는 1단원의 내용 중에 윤리학의 분류와 윤리이론. 7강까지 꼭 다 들으세요. 윤리이론. 윤리이론. 2단원 스킵. 스킵. 2단원 스킵. 3단원 직업윤리 빼고 다 듣고. 직업윤리 빼고. 4단원 과학정보통신윤리 빼고 자연과 윤리만. 5단원 스킵. 6단원 28강. 평화하고 해외원조만. 오케이. 윤사는 윤사는 유학 파트에서는 공맹순 빼고 성리학 양명학. 두 번째. 불교 스킵. 성리학 양명학 꼭 듣고. 조선조 성리학도 꼭 듣고. 서양윤리에서는 올해는 아리스토텔레스 핵심입니다.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중세 어렵지 않아요. 근대 어렵지 않아요. 칸트 꼭 듣고. 칸트하고 데이빌 로스 꼭 듣고. 그 다음에 현대철학. 현대철학. 사회의 사상 파트 올해는 꼭 듣기. 꼭. 굳이 사회의 사상 파트 스킵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주의 정도 스킵. 아셨죠? 그렇게 잘생긴 개념 취사선택에서 듣고 잘 노는 기출은 혼자 기출 문제 풀어본 다음에 잘잘잘 완벽전의로 바로고 잘잘잘 완벽전의로. 와서 기출 수특 수완 모든 것 정리한 다음에 복습이 중요해요. 2등급 분들은. 뭘 까먹어. 삼삼한 개념으로 꼭 복습하시고 파이널모고 진리모 진생모는 필수입니다. 꼭. 아셨죠? 2등급 분들. 자, 6평대 3등급이었어. 심각해. 심각해. 마음쪽으로. 6평대 3등급이야. 만족한 분들도 있겠지만 안되겠어. 그분들은 잘생긴 개념 다시 들어야 돼요. 개념이 흔들렸어. 구경수하다가 멘탈 나갔어. 잘생긴 개념 완강. 잘 오는 기출 필수. 잘잘잘은요? 시간이 없을걸. 그래서 삼삼한 개념으로 복습하면서 부족한 잘잘잘 완벽정리는 취사선택. 이분들은. 잘잘잘 완벽정리. 잘잘잘 완벽정리. 윤사하신 분들은 잘잘잘 완벽정리. 시간이 없으면 교재만. 교재만. 강의는 어려운 거 듣고 생윤분들은 잘잘잘 완벽정리. 교재를 토대로 취사선택. 어떻게 우리 개념 때 했던 대로 개념 취사선택 했던 대로 1단원 듣고 2단원 스킵 3단원 듣고 잘잘잘 완벽정리는 4단원 듣고 3,4 5단원 스킵 6단원 잘잘잘 완벽정리 취사선택 그리고 진생무 진리무 파이널은 파이널은 다 풀어야 됩니다. 굳이 힘들면 파이널이라도 푸세요. 파이널 가셨죠? 그 다음 나는 4,5등급이다. 일단 개념 들어야 된다. 개념 개념 듣고 지금 4,5등급이면 연계교재도 안 봤어. 진생수 진리수 필수예요. 그리고 복습해야 됩니다. 혼자 시간 날 때 그 삼삼한 개념으로 복습 그리고 나서 잘잘잘 완벽정리는 어려운 부분 취사선택에서 듣고 파이널 모고정도 풀어보세요. 가셨죠? 이렇게 지금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등급이 좀 낮으신 분들은 확실히 개념이 흔들리고 있는 거고 등급이 좀 위에 있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기초를 보는 눈이 없고 내용이 명확하지 못해요. 칸트 형벌로 시민의 이익 증진된다. 아리스토텔레스 영혼에 있어서의 비이성적 부분이 지적인 덕이다. 영혼에 있어서의 비이성적 부분 이성적 부분 이성이 관여하는 부분 이해가 안 되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나는 5등급 이하다. 이분들은요. 5등급 이하면 삼삼한 개념하고 생윤윤사 삼삼한 개념 진생수 진리수만 들어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따라오세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급별로 맞춤형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뷔페처럼 강의를 쫙 깔아놨으니까 얼마나 그 힘겹게 깔아놨겠어요. 그걸 좀 취사선택해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9평의 등급 여러분이 만족하고 행복한 수능의 만점 여러분이 원하는 등급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한 단계 따라오세요. 6평 등급에 따른 처방정입니다. 그럼 이걸 듣고 9평 때 자기 등급이 어디다? 내가 원래 4, 5등급이었는데 이 처방전에 따라 3등급 올라왔어. 그럼 그에 걸맞는 다시 내용 3등급이었는데 1등급 왔어. 그에 걸맞는 내용 으로 따라오시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함께 가면서 수능의 그날 저와 함께 행복하게 하하하 웃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웃는 모습에 너의 기억 속에 함께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